나도 여자친구랑 저거 보러 가고싶다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아 공얼건조 좀 그만 나와라 아니 어제 한 애들 보니까 이거 하나도 안 나오고 지배당한 적이만 계속 나오던데 그럴 일 없죠? 역겹죠? 뭐가 역겹죠? 그럴 일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네가 어떻게 알죠? 그리고 왜 역겹죠 그게? 어째서 역겹죠? 에이 비타민이나 먹어야지 아뇨 바빠요 상담하고 싶으면 잠실로 와 너 전화해 에이 비타민이나 먹어야지 바쁜 한바빈 재이 우우우은 기아 우우우 시원 크 우우우 목 자동 ... 가 디디지는 진짜 온다 오세요. 올 때 그 디즈니 캐릭터 저것좀 선물한것좀 같이 갖고와요 뭐야 이거 애써 깨워나봐요 영구차게 쪽발려먹죠 별거 없죠 어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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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야 불쌍하게 그러지말라고 좀 왜 그러고있어요 여기 일본에 이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친해지고 달달하게 알콩달콩 연애도 좀 하고 같이 둘이 오붓하게 이자카야가서 또 사케 또 계란말이도 좀 먹고 그러란 말이야 그 그런거 못해요? 할 수 있잖아 다 우리 투수들 안하는거지 써스펜 쁫 아 못해요? 그럴줄 알았어 사실은 저는 몰래 몰래 다 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누나? 아니 뭐하시는건데 시끄러워요 빡치니까 사도림 뺏겼어 아 이거 아무리 봐도 구려 저남도 아니고 여기 있으신 분들 기본 홍고레벨 아닌가요? 혼자 고깃집 가기 비밀요원 나가신다 비밀요원 나가신다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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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보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